마포구는 오는 9일 마포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제14회 마포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그리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리로 마포구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해성 기자입니다. 마포구는 오는 9일 마포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제14회 마포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총 3부로 구성되며 동심의 그리움, 보일듯이, 마음속의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각각 20분씩 진행됩니다. 실버합창단 단원들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느낄 수 있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500여 명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리로 마포구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번 마포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